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420i M 스포츠 그랑 쿠페입니다 이 차량 2017년식에 주행거리는 4만 1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의 비흡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장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내 쭉 살펴보시면 역시나 컨디션 좋고요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이고요 20인치 정품 휠 들어가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6.78mm 90% 가까이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다음으로 도어도 쭉 확인합니다 도어 쪽 역시나 컨디션 양호합니다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동일하게 20인치 휠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6.33mm 85%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깰 수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디퓨저랑 배기팁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어서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네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 깨끗한 상태고요 2열도 폴딩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형 리어램프로 교체해 주셨고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고 도어도 쭉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역시나 깨끗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이동할게요 배기판 주행거리 4만 1,80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크루즈 그리고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전면 유리 봐주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요 핸들 왼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 봐주시면 ECM 룸미로랑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네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이용 가능하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랑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아래쪽 시가책 사용 가능하고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합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가운데쪽 팔걸이 겸 컵홀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 시가책 사용 가능하고요 엔진 룸보러 이동합니다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현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지자짐 없고요 반대쪽 현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자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두이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불찰입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고요 현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현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호린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410i M 스포츠 그랑 쿠페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